보고싶습니다. 빨리 들으세요. 기다릴게요. 기다릴게요 하고 뭘 해야 될까요? 언니들 입장하는 거 제가 체크할게요. 이게 조금 늦으니까 정시에 시작하려고 되게 노력했어요. 이야 역시나 우리 언니들 정말 제가 살아있는 거를 느끼는 이 시간이 뭐 이걸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너무 감사해요. 정말 내 심장이 다시 뛰는 듯한 이 느낌. 하루 종일 좋지 않은 일도 있었고 행복한 일도 있었지만 이 시간은 정말 아무 생각이 없이 언니들한테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지금. 이제 들어오셨으니까 제가 좀 방방 뛸게요. 나도 1등 해보고 싶다. 아 라라앤에이님 진짜 항상 사랑합니다. 아 제가 1등 언니 김외경 언니 와 언젠가는 1등 뭐 연속 1등 뭔가가 제가 이벤트를 해야 되겠다. 그거 괜찮을까요? 나중에. 다음 주에 그 이벤트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이거 따뜻하게 입었어요. 따뜻하게 입은 이유는 제가 목걸이를 좀 보여드릴 때 언니들 좀 잘 보이게 까만 걸 입었어요. 까만 걸 입었는데 이거 저희 지금 진행 중이라 따뜻해요. 캐시가 들어가서 이 귀엽고 목도 너무 또 이렇게 올라오는 목이 아니라 한겹인데 이렇게 목을 좀 날씬해 보이는. 왕포마음이 입었을 때 좀 날씬해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 느낌이에요. 이런 데는 뭐 지금 패딩이나 다 입을 수 있죠. 이거 하나만 입고 패딩 입어도 지금 그 목도리 하나만 잘하면 지금 추위에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목걸이를 일단 보여드릴게요. 제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편안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게 솥불 단추라든지 이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인데 무게감은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막 엄청 무겁지는 않아요. 제가 이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에 악세사리 언니들한테 일단 가벼워야 돼. 하고 퀄리티 좋아야 돼. 이게 저희 회사의 악세사리를 골라오는 기준이에요. 일단 해봤을 때 언니들이 제가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 혼자서 할 수 있는 목걸이. 이렇게. 잠시만요. 여기 제 목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다. 소리 잘 들리죠?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은 귀걸이랑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는 지금도 이렇게 해도 봄에 나가기도 좋고 여름에도 좀 파인 거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일일이 한번 까만색 위니까 끝에 맨날 이 목걸이를 보여줘서 막 급해가지고 이거는 이 느낌 있죠? 여기 호피가 들어가서 골드 체인에 조금 럭셔리해 보이기도 하지만 힙해 보이는, 액션이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약간 좀 여성스럽죠? 약간 좀 여성스럽죠? 아주 화이트니까. 올 화이트였어요. 아까 그거는. 이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솥불 단추 되게 밝은 거 있죠? 노란빛 딱 나는 거에 은으로 돼 있어서 이런 거는 청바지 위에 다 괜찮은 이 느낌이에요. 목걸이의 줄 넓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은으로 해도 뭐 화려하다 보다 그냥 좀 꾸몄다. 멋돌이 아줌마다 그 정도. 그 느낌을 낼 수 있게 딱 좋게 잘 됐고요. 귀걸이는 제가 일부러 이걸 했어요. 은이랑 이거 좀 비슷하게. 그래서 세트 아닌 세트 개념으로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색깔이 이게 되게 투명한 솥불 단추고 여기는 이 느낌이에요. 달라요. 이건 좀 노란빛이 나고. 초록빛 조금 나면서 노란빛이. 이건 아주 노란. 이거는 아주 화이트예요. 이렇게. 제가 오늘 한다면 이걸 하겠죠? 이 느낌에. 또 데일리로 많이 할 수 있는 건데 여기 앞에 펜던트가 이렇게 좀 작에 비슷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펜던트가 하얀색으로 민자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굳이 꾸미지 않아도 좀 평상시에 많이 할 수 있는 거라 제가 은으로 한번. 가볍기도 하지만 변색도 잘 안 되는 저희 그 저희 악세사리 변색 제일 안 되게끔 제가 좋은 것만 한다는 거 언니들 아시죠? 그리고 이거 몇 끼 하는 거 택배료만 넣어주시면 제가 무료로 해드린다고 약속했잖아요. 아직은 안 들어왔지만 언젠가는 올해는 좀 많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줄의 느낌이 제가 이거 지금 폴라티 정도니까 만약에 이거를 폴라티가 없다 그러면 조금 더 내려오겠죠. 그런데 폴라티 있는 상태에서 까만색 폴라티에 이렇게 입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진주 같은 느낌도 딱 들고 조금 목에 타이트하다 보니까 초크를 한 느낌 있죠. 저 짤딱만한 목걸이 어디로 한 거야? 아 여기 앞에 있었구나. 아휴 치매인가 봐 아까 낄 땐 그렇게 끼더니 이거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제 손금이 보이네요. 남편복이 있나요? 그 다음에 너무너무 귀여운 아이가 있어요. 이거는 너무너무 귀엽죠. 내 마음의 열쇠 나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런 거는 이렇게 니트 같은데 이렇게 입으면 되게 예쁘겠죠. 이거는 뭐 이게 로즈골드도 있어요. 색깔이 로즈골드 앞으로 좀 더 많이 해올게요. 로즈골드를 언니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기에 이렇게 황금 열쇠 제가 지금 이렇게 해도 자켓 같은 거 입었을 때 여기에 살짝 걸치면 그 느낌이 여기 딱 나오니까 목걸이를 특히 폴라티 같은 데는 이렇게 긴 목걸이 하면 예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고 이런 거는 스타일이 좀 있는데 제가 이거를 빼볼게요. 가까이서 보실 때 더 좋으실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럽지만 제가 좀 가까이 가겠습니다. 아주 가까이 가겠습니다. 이런 게 아마 집에 있는 니트티라든지 폴라티 같은 거 입으실 때 이런 거 연출하시면요. 은근 티하고 하나 달린 듯한 느낌 들어서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이거 지금 없다고 생각하면 이런 느낌이고 이걸 좀 더 올리셔도 되는데 이렇게 그냥 무난한 스타일이에요. 목이 폴라티 같은 거 입었을 때 굉장히 괜찮아요. 왜냐하면 티에도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재질은 여기 보면 밑에는 플라스틱이고 여기는 은 종류 같은 물론 이게 어떤 가죽이라든지 그 느낌이 좀 나이가 들어 보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말하면 멋스러울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초록색으로 또 한번 살짝 올려볼까요? 이 느낌을 초록색으로 색깔은 이건 또 금과 은이네. 이걸로 해볼게요. 조금 엔틱해 보이기도 하고 마블 느낌 같은 대리석 느낌도 좀 나고 이렇게 이 초록색 괜찮네요. 이렇게 줄을 좀 더 당길 수 있게 여기 지금 옆에가 체인이니까 더 안쪽으로 하시면 조금 더 올라가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네 이 느낌 폴라티 같은 데 이렇게 좀 내리셔가지고 이렇게 입으시면 그냥 자켓 같은 거 걸치잖아요. 그럼 특별히 스카프나 이 목주름이 이렇게 가려지고 이런 게 있으면 목걸이 길게 안 하셔도 조금 단정해 보이고 옷에 좀 붙어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언니들? 네 네 네 이거는 제가 저도 겟 하나 했어요. 동글동글한 진주보다 뭔가가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내추럴 진주 이게 클래식 진주 이런 스타일이래요. 그리고 이게 코튼 진주래요. 저는 이거를 이거를 어제 하고 갔더니 사장님 그거 계산하고 가셔야 되는데 그냥 가져갔다고 한 소리 들었어요. 요거 요거는 조금 드림캐쳐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요런 것도 폴라티에 제가 그래서 아까 춥기도 추웠지만 폴라티를 입고 왔습니다. 요런 느낌이에요. 그냥 요렇게 요게 지금 있다 보니까 좀 어수선하잖아요. 요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고상해 보이기도 하고 정장 자켓 입었을 때 너무 가벼워 보이지 않는데 멋스러워 보이고 중후해 보이는 요런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언니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더 잘 아시잖아요. 저 스타일이 아 내 스타일이다. 그리고 저거는 내 스타일 아니야. 손님은 가게에 있다 보면 손님의 취향은 다양하고요. 주인이 다 따로 있더라고요. 항상 목걸이는 여기까지 오늘 우리 감독님이랑 금방 이벤트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아 이것도 이벤트 시작 알려야죠. 그래야지 제가 편집할 때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벤트 시작할게요. 아 제가 아까 친구랑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내 마음을 맞춰봐. 자 자 입었습니다. 아 힘들었어요. 자 제가 봄이라서 좀 난방을 좀 화려하게 입고요. 제가 아까 목걸이를 일단은 요거를 해올게요. 은으로 가벼워요. 매우 가벼워요. 좀 화려하죠? 네 그리고 이게 사이즈가 5, 6언니도 입고 7언니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밑부분도 그렇고 봄이에요. 자 또 노란색 컬러도 있어요. 봄이죠. 우리에게 봄이라서 더 그렇고 제가 이거 지금 보면 밑에 부분이 이렇게 꺼내서 입어도요. 조금 비침이 있지만 그 비침이 은근 그 안에 넣는 거 예쁜데 밑에를 보여드리려고 입었을 때 그 밑에 느낌 있죠. 그래서 꺼내셔 입으셔도 괜찮아요. 내가 배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언니들은 딱 요 느낌이에요. 요 느낌. 그래서 꺼내서 입으셔도 되고 밑에다가 검은색 치마 이렇게 긴 거 있죠. 입으셔도 예쁜 블라우스예요. 마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퀄리티도 좋고요. 시장 제품이지만 제가 맨날 브랜드 오더 제품 얘기하잖아요. 오더 제품으로도 나갈 수 있는 정도의 퀄리티예요. 어깨 부분이 되게 편해요. 여기에 사선이 있지도 않고 어깨선이 라글랑인데 또 너무 라글랑이면 또 어깨가 부해볼 수 있는 딱 어깨 끈을 딱 잘라가지고 뭔가가 어깨선에 오브숄더처럼 뭔가 딱 걸쳐져 있는 느낌에다가 여성스럽기도 하지만 누구나가 다 맞을 수 있어요. 도매 언니들 있죠. 도매 언니들 이런 거 파시면 잘 나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맞을 것 같아요. 느낌에. 팔팔이 돼요. 되는데 봐봐요 언니. 여기 암홀이 크죠. 어깨 부분이 이렇게 풍성하고 전체적으로 폭이 있기 때문에 팔팔도 충분히 맞아요. 이 느낌을 잘 냈네. 이렇게 동그란 느낌까지 이렇게 폈을 때도 그런 거. 좀 화사하고 원단이 시폰 원단 중에 샤팅 같은 느낌인데 무광 같은 느낌 있죠. 시폰인데 무광이고 너무 시폰이 아니라 폴리 중에 이런 블라우스 원단으로 많이 쓰는 그런 원단이에요. 그리고 좀 구김도 조금 덜 갈 것 같아서 저희 또 구김만이 가면 언니들 힘드시잖아요. 다리기가. 저는 이거를 속에 넣어볼게요. 넣어서 입을게요.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입죠. 청바지도 어제 입은 청바지라든지 그런 유로 색깔을 좀 받쳤고요. 어떤가요 언니들? 괜찮죠? 괜찮죠? 이거 나 이런 거 너무 펴가지고 입는 거 싫어하시는 언니들은 이거를요. 또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하셔도요. 굉장히 그런 거 있죠. 깔끔해 보이고 단정한 엄마 느낌 했을 때 요 느낌이에요. 카라가 너무 이쁜 카라죠. 폈을 때도 좀 자연스럽고 저는 이렇게 입겠죠. 좀 분위기 있게 분위기 있게 제가 일부러 이렇게 입었어요. 왜냐하면 매일 검은 옷 매일 흰 옷 이제 교복을 좀 바꾸고 어차피 언니들이 기다려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입고 벗고 입고 벗고 할게요. 어제 제가 입었던 빨간 가디건 있었잖아요. 근데 얘가 제가 어찌어찌 구해봤는데 스몰만 10장이에요. 제가 입은 사이즈 10장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가져왔어요. 그거는 바로 발송이 될 거예요. 혹시 필요하신 언니들 오늘 주문하셔도 돼요. 10장이에요. 근데 많지 않아가지고 들어오기도 힘들겠죠. 반보들에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감독님이 뭐라 그래요. 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그런 거 있어요. 언니들 굳이 막 비싼 돈 안 드려도 그거 비슷한 그 색깔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일 비싼 거 하시지 말고 좀 정말 갖고 싶을 때는 비싼 걸 하시는데 잠깐의 연출에서는 굳이 뭐 비슷한 거 찾으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빨간 거 색깔이나 다 예뻐요. 아시죠? 우리끼리의 시그널 이거 보면 뭔지 모르실 거야.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이거를 입긴 입었는데 이게 지금 이너예요. 이너 안에 입는 니트인데 봄 간절기용으로 이 두 색깔만 진행을 해요. 저렴하게 이게 제가 어제 가져가서 혹시 보풀을 피거나 줄거나 뭔가가 이상하면 언니들이 또 항상 힘들어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저한테 말도 못하고 저를 아끼시니까 근데 빨아봤어요. 보풀도 없고 변형도 거의 없었어요. 건조기까지 돌렸는데도 그리고 부들부들해요. 그냥 네이비하고 회색인데 뭐 니트티를 입긴 입는데 편안하게 입는 이너 같은 거 있죠. 자켓 안에도 있고 잠바 안에도 있고 그러기에는 딱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따뜻하다는 것. 꽃샘 추위에 적당히 따뜻해서 제가 가져갖고 사이즈는 넉넉해요. 한 팔팔 타이트하게도 입을 수 있는 쫄티 팔팔 언니들은 쫄티를 입으시고 좀 5566 언니들은 조금 편하게 입으시는 그 사이즈예요. 77 언니는 딱 맞으시고 색깔이 두 종이에요. 요런 거는 그냥 제가 패딩이라든지 아무데나 다 입으시라고 라운드로 된 거에다가 내구성 좋게 내구성이야 뭐 건조기 건조기 왁살나게 돌려가지고 제가 올 그 니트티를 샀는데 뭘로 검정색이라가지고 딱 넣었더니 정말 요만하게 나왔어요. 요만하게 그래서 쿠션 베개 쿠션을 만들어 커버로 너무 예쁜 옷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요만하게 나왔더라고 너무 좋은 거였나 봐 근데 얘는 그냥 합성이니까 세탁기를 넣어도 이렇게 보시면 요런 거 지금 풀코디를 해놨어요. 풀코디를 했는데 모자랑 조끼랑 가방이랑 바지랑 니트티랑 다 저희 샵에 있는 건데 요거 내일 당장 입고 나갔다 하면 얼어 죽죠. 얼어 죽는데 앞으로를 대비해서 요런 코디면 반포드레스 스타일 아닐까요. 그죠? 이렇게 보면 딱 지나다 되면 반포맘이 지나가는 느낌이 들죠. 감독님. 그죠? 맞아요. 제가 아까 우리 스텝 언니가 이거 과장님이 요렇게 코디를 해주셨는데 제가 보자마자 어 난데 그냥 나의 분위기가 나요. 그냥 밑에는 면바지 청바지인데 하얀 스키니 스키니 부츠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다음에 요거는 쫄티 그 다음에 요거는 조끼 그 다음에 요거는 모자 가방까지 가방은 계절감은 있긴 있는데 좀 따뜻해서 제가 요거 코디를 해봤어요. 배낭 요 옆으로 그래서 지금 요것도 보여드리고 저 뒤에도 있는데 요거를 한번 보실래요? 멀리서 보이시죠? 잠깐만 보이시죠? 요렇게 저희가 또 트렌치 코트를 반코트처럼 잘랐는데 잘라긴 잘랐는데 이게 굉장히 뒷모습도 보세요. 요렇게 요렇게 커요. 뒷모습이 요렇게 보시면 더 잘 보이실 거예요. 요렇게 탁 퍼지게 뒷모습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트렌치 코트를 하면 일자라든지 허리를 묶는다거나 아니면 길대거나 하는데 요건 좀 짧게 해서 플리츠 스커트나 겟어 스커트 같은 요 A라인 스커트의 뒤에 느낌이 들고 앞에가 좀 짧고 요렇게 D가 요렇게 돼있고 네 길게 피면 제가 한번 입어볼게 저도 요런 느낌이에요. 근데 제가 요 위에다가 입어볼게요. 이게 앞에 이게 되게 이게 좀 요런 게 좀 신경이 쓰이긴 한다. 그죠? 요런 게 요런 건 넣으셔가지고 안쪽까지 넣으시면 되겠다. 근데 이것도 이것도 하나의 패션인가 봐 이렇게도 다니시긴 하는데 제 스타일은 아니고 요렇게 그런 차이는 있어요. 이런 옷들은 좀 만져줘야 돼. 그 브랜드 하이퀄리티 편에서는 옷이 나를 세워주는데 딱 입었을 때 그냥 탁 떨어지는데 요런 거는 솔직히 좀 만져줘야 되네요. 요렇게 리본도 있고 제가 뒤로 가서 요렇게 요 느낌에 그냥 단정하게 요렇게 까만색 청바지 그냥 스키니진을 입었는데 여기는 조거팬치라든지 이런 면바지 슬랙스도 괜찮고요. 청바지 좀 밝은 색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청바지를 찐 청바지보다 제가 입은 것보다 더 밝아도 되고 봄이니까 요런 거 좋아하시는 언니들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요렇게 저는 그냥 요렇게 펴서 편안하게 입을 것 같아요. 요 뒷모습은 좀 그 브랜드 제품들이 많이 선호하는 굉장히 넓어서 사이즈가 또 넉넉하고 사이즈는 이거 99언니들도 입으실 것 같은데 그죠? 이만해요. 그리고 좀 등치 있거나 좀 통통한 언니들 있죠? 그냥 제가 이렇게 그냥 입고 뚝 떨어지게 입으면 이 정도 사이즈에요. 이 정도 저한테는 너무 크죠? 이 정도 사이즈면 진짜 아주 체격이 좀 튼튼한 언니 튼실한 언니도 맞다고 보시면 돼요. 소매도 그렇고 소매 이 부분이 좀 불편하다 싶은 언니들은요. 요거를 좀 다른 방식으로 꼬매버리세요. 그냥 아예 떨어지지 않게 아예 이렇게 신경이 쓰이네 저도 이렇게 달랑달랑거리는 게 그래서 요런 거는 딱 요렇게 하시고 또 색깔이 그 베이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버버리의 대표적인 노란빛 나는 게 아니라 조금 그린빛이에요. 그래서 그린빛이 나는 베이지이기 때문에 봄에 입으면 좀 더 좀 봄스럽고 좀 노란색이 아니니까 가을같지 않고 요즘 더 봄에 잘 어울리는 색인 것 같아요. 저도 요렇게 입고 요렇게 요렇게 네 요렇게인데 사실 이런 거 제가 블라우스 위에 한번 입어볼게요. 블라우스 입어도 괜찮은지 제가 입는다 그러면 요거를 요렇게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펼쳐지게 이렇게 입어도 괜찮겠네요. 그죠? 좀 시원한 감도 있고 요렇게 이게 지금 보면은 그 코드로이 골덴이에요. 골덴 일명 우리가 말하는 골덴지에요. 골덴지고 요 단추 같은 것도 뭐 진주 단추긴 한데 그냥 요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퀄리티가 막 높고 그런 옷은 아니에요. 높고 그런 옷은 아닌데 봄에 한번 느낌 내긴 딱 좋고 물론 이런 거 샵 같은데 이렇게 걸어놓으면 거기에 샵마스터들이 붙이는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는 옷이에요. 요런 옷들은 좀 비싸게 팔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제가 전체적으로 반포 드레스의 스타일에서는 조금 퀄리티가 높진 않아요. 하지만 가성비 있게 가성비 있게 딱 좋아요. 지금도 보면 사진을 찍는 데거나 봄에 착각 친구들하고 이렇게 사진 찍을 때 예쁘게 나오는 각도에요. 요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동창길에 모였을 때 이렇게 하면 누가 보면 되게 비싸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옷이에요. 이게 여기도 이게 지금 다 달려서 나가거든요. 요게 요런 디테일함 하나하나 이 손톱은 왜 이렇게 자꾸 하면 빠지 하면 깨지죠. 젤레일이 이렇게 내가 뭘 많이 억척같이 뭘 만지나 봐요. 다 깨져 한 달도 안 됐는데 뒷모습도 보여드릴게요. 뒷모습도 그냥 요런 일자 라인의 테두리도 그렇고 검은색 정장 바지랑 입어도 뭔가가 정장틱하고 어제처럼 제가 이렇게 TV넥 입잖아요. 거기다가는 자 요렇게 한 상태로 음 제가 한번 레이스 스카프로 제가 요런 거 좋아해요. 요런 거 그러면 요렇게 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냥 연습은 안 해봤는데 목걸이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요렇게 뒤를 한번 해보는 거 다 해보죠. 그냥 언니들이 우리 방에 와가지고 내 방에서 논다 생각하고 라운드 T를 입었다고 생각하시고 요런 느낌 요렇게 요렇게 목에 그러면 목이 좀 덜 춥겠죠. 왜냐면 요런 라운드가 목이 추워 보이잖아요. 라운드 T 같은 거 입으면 요런 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따뜻하고 요런 거 되게 좋아요. 요렇게 요렇게 하시면요. 목주름도 가려지고 꽃샘추위 나름 꽃구경 갔을 때 좀 따뜻하다는 느낌도 있어요. 요렇게 하시고 그 집에 있는 옷들이 있잖아요. 그거랑 같이 코디를 해보시고 또 혹은 집에 있는데 요런 식으로 한번 연출해보세요. 저 오늘 블라우스랑 입었는데 나쁘지 않으니까 집에 있는 블라우스랑 집에 있는 요런 조끼랑도 그런 코디를 하셔가지고 목걸이 하지 말고 아까 뿌띠스카프 하나만 사셔서 이렇게 딱 한번 해보면 또 꾸민 것 같고 또 우리 나이에 되게 좀 세련돼 보이고 좀 차려 입은 듯한 느낌이 요런 데서 나오겠죠. 요런 거를 잘 연출을 한번 해보세요. 언니들 여기 지금 색깔도 요 색도 예쁘고 요 색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색도 곱네 그죠? 자 요렇게 보이는 거 요렇게 어떤 건지 제가 느낌이 아시겠죠. 되게 편해요. 그리고 이게 조끼인데 뭐가 이렇게 딱 떨어지는 듯한 그 가성비 있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뭔가가 얘도 뭐 딱 입었을 때 내가 특별히 만지지 않아도 이렇게 될 때까지 안 입 말고 정신 있죠.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진주 목걸이도 참 예쁘네요. 샤넬 트위디즈 같은 요런 샤샤 스타일에는 요런 목걸이도 정말 예쁘네요. 제가 지금 요 목걸이를 찾다가 요 목걸이를 했거든요. 요런 거 네 이렇게 요렇게 한 벌로 코디를 입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조끼 사이즈가요 7,7 반도 입어요. 굉장히 커요. 아주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마른 저도 막 맞아 보이고 큰 언니들도 다 맞는 이유가 요런 옷이 잘 나가요. 지금 여기 암홀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커요. 저한테 이 정도로 큰데도 입었을 때 핏감도 좋아 보이고 뭔가가 맞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퀄리티도 좋아요. 안감도 이렇게 박은 것도 그렇고 제가 항상 그렇잖아요. 아내가 지저분하면 저도 야 이거 못 쓰겠다 이러는데 안도 보이죠 언니 깔끔해요. 요런 게 참 잘 나온 것 같아요. 요런 장식 요런 조끼는 요즘 가장 백화점에서 많이 들어가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많이 사잖아요. 편하게 그리고 부피감 있게 하는 건 너무 비싼데 요런 건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저렴한 데다가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의외로 또 고급스러워 보이고 제가 지금 그냥 블라우스 위에 그냥 입었어요. 그냥 입었는데 후드가 이렇게 나오고 요런 거는 웬만하면 이런 블라우스보다 요런 다른 종류가 나는데 회사를 다닌다 그러면 블라우스 위에 요렇게 입어도 사무실에 있어도 따뜻해 보이고 뭔가가 좀 갇혀 입은 듯한 정장 느낌도 나는 흰색 같은데 요렇게 민트색 입으니까 괜찮네. 그죠? 어떤 거 나 좀 알고 싶다 언니 소통하고 싶다 가끔 이렇게 혼자 막 하다 보면 글을 한번 봐요. 너무 조용해. 나가신 건 아니죠? 요렇게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쫄티 입은 것 같아요. 아 안에 쫄티 입은 것보다 블라우스 입어도 예쁘고 고급스러워 보인다고 감독님이 얘기를 하시네. 감독님 때문에 마이크 교체를 할게요. 그 다중으로 저 감독님도 들리고 나도 들리는 걸로 이제 그렇게 할게요. 요 회색도 컬러는 다 예쁘고 요런 거에다가는 스카프 같은 거 연출만 잘해도 치마 같은 거 입어도 예쁘고 그죠? 무늬인데 좀 노블해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요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노블해 보이나요? 나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요것도 괜찮네. 요렇게 입고 만약에 요렇게 하면 요런 방법도 있지. 요렇게 넣어버리고 요렇게 깨끗하게 입는 방법도 있는데 요런 경우는 제가 한번 제가 입는다 그러면 카라 밑에 넣어가지고 빼고 요렇게 해서 단정하게 묶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네요. 요렇게 요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바지 같은 거 청바지 입어도 좀 멋스러워 보이고 사실 악세사리라든지 스카프가 뭔가가 볼륨 있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좀 레이어드한 느낌으로 보이기 때문에 멋쟁이 느낌이 드는 요런 악세사리로 좀 포인트를 주면 우리 나이 때 중년의 멋은 어쨌거나 아가씨들은 심플하게 화장하고 심플하게 흰티에 청치마 입고 그런 걸 저희는 하여간 뭘 하나 더 얹어야 돼. 얹어야 더 예쁠 것 같아. 저는 요거 좋아하는 거 아시죠? 저 반포드레스 이거 처음에 H 요런 걸로 돼가지고 제가 이거 많이 하는 거 알죠? 이거 정말 많이 해요. 요것도 괜찮고 요 감독님이 추천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요렇게 그냥 이렇게 이런 데다 이렇게 올려도 되겠다. 이렇게 크게 크게 올리고 요렇게 입어도 되겠네. 따뜻하기도 하고 조금 근데 이게 목 부분이 있잖아요. 좀 봄이지만 좀 보이면 좀 말라 보인다. 말라 보인다? 반말할 뻔했어. 가슴에 요 윗선에서 목걸이가 좀 내려왔을 때 굉장히 말라 보여요. 그리고 목걸이도 요런 것도 예쁘지만 제가 제 팁인데요. 내 목걸이가 어디 갔습니까? 없어져요. 아 여기 있다. 이런 거 얇은 거 있죠? 이런 거 얇은 게 되게 화려한 것 같지만 목에 붙었을 때 되게 말라 보여요. 사람이 그리고 좀 시원해 보이는 거 있죠? 그 효과 있어요. 브이넥 제 거 까만색 입으시고 요거 한번 해보시면 되게 느낌이 시원해 보이지만 말라 보여요. 시원해 보이기도 하고 요거. 제가 요거 했을 때 사람들이 예쁘다는 소리 목선이 아니면 얼굴이 좀 예쁘다는 소리 많이 듣더라고요. 뭔가 분위기가 있나 봐. 요 가슴골과 그 목걸이가 요런 색깔도 괜찮네요. 그죠? 그 반포드레스 쇼핑몰에서 사진 보고 안 사시잖아요. 저보고 사시잖아요. 요 옷이다 해서 결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런 거 보시면 퀄리티 괜찮죠? 반포드레스의 퀄리티 저랑 너무 친한 언니라 메이딩 코리아 제품이라 이게 제작은 금방금방 되니까 얘는 뭐 지금 중국 수입들 지금 늦어가지고 다음 주 정도에 나오겠죠. 아휴 힘들다. 요 색깔도 예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요렇게 보여드리고 또 요번 제품은 쇼울이에요. 쇼울 쇼울인데 저희가 기존에 쓰던 쇼울이 요렇게 민자잖아요. 요렇게 기존에 민자인데 얘는 요렇게 디자인이 들어갔어요. 진짜 우리가 원래 이런 거 할 때 가디건 있잖아요. 요런 제가 사실은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사실은 이런 진짜 제가 입고 다니는 요거 있죠. 저희 판매하는 거 요걸로 사실은 쇼를 많이 해요. 이런 밝은 색으로 요렇게 해요. 요렇게 이 쇼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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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든요. 원래 저는 진짜 니트로 쇼를 했는데 이게 좀 무겁기도 하고 두툼하니까 좀 볼륨감 있는 언니들은 뚱뚱해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얇게 아예 그냥 잘라버려서 하나의 티로 나온 건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색깔 너무 이쁘죠. 이게 D죠. D 요렇게 네 이게 이제 가디건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겼을 때 앞에는 요 느낌이고 참 여자들은 정말 다양한 변신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요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등이 캐주얼하게 귀엽게 정말 누가 보면은 그냥 가디건을 덮었나 싶을 정도인데 여긴 팔이 아니고 하나의 원단으로 돼 있잖아요. 생각하시고 봐주세요. 집에 있는 자켓 같은 거 있죠. 그러면 요렇게 꺼내놓으셔서 이걸 굳이 안 묶으셔도요. 하나의 머플러 같기도 하고 조끼 비슷해서 요렇게 레이어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굳이 안 묶어도 요렇게 다니시면 요렇게 다니시면 멋보린 조끼 같은 느낌 길어 보이고 요렇게 보여요. 요렇게 요렇게 입으셔도 돼요. 자켓 같은데 안에는 굳이 안 묶으셔도 그럼 친구들이 벗었을 때 조끼인 줄 알거든요. 뷔페집이나 아니면 식당 같은데 이렇게 밥 먹으러 갔을 때 이렇게 밋밋한 등꼬리 등이 샤할 때 춥잖아요. 고를 때 요렇게 입고 딱 요렇게 묶고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따뜻따뜻하고 안정감도 있고 민망함 가르쳐주고 요런 느낌이에요. 색깔이 다양해요. 짠 색깔 너무 많죠. 여기 보면은 네 국내 제작이에요. 얘도 멋있죠. 하나하나 다 퀄리티 괜찮아요. 다 그냥 네 엄청 신경 쓴 거예요. 빨간색도 빨간색도 뭐 이쁘겠죠. 그럼 우리나라의 색깔 보세요. 얘도 지금 요런 데 하얀색으로 테두리 디테일함까지 하나로 이 가격이랑 이 가격은 별 차이 없을 거야. 근데 얘 손은 얘가 더 많이 갔대요. 얘는 우리가 지금 민자로 가장 많이 팔리는 봄에 많이 쓰는 용인데 요렇게 요렇게 다 예쁘죠. 색깔이 엄마 선물 하나 해드려도 되고 친정엄마도 하나 드리고 해도 아깝지 않고 온 동네 친구들 다 해도 아깝지 않아요. 아이고 떨어졌다. 친구들 다 해도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 안 아깝지 안 아깝지 안 아깝지 안